어찌 이 어미를 다 찾은 게냐 경혜공주 마마를 좀 뵙고자 하옵니다 뭐라 골안에 들어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출궁 다령이냐 어찌 지내고 계신지 몸을 보아 약재를 좀 지어 마마를 뵙고 와야겠습니다 다녀오 너라도 왕리하면서 경혜공주와 돈독히 지내는 것이 남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내 누르기 전하의 치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번거로운 것은 싫으니 여리만 데리고 단추리 다녀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